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뭐 이제 서클십으로 학교에 서클십이라고 하고 이제 세안자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이런 상대들을 상대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군인들의 이 군장장 여러분들의 의원도 경대글로비스 의원 보지 않습니까? 경대글로비스 의원 보지 않습니까? 경대글로비스 의원 보지 않습니까? 경대글로비스 의원 보지 않습니까? 경대 Probably C조 1위를 확정짓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상무가 컵과 플레이